1번 사자 김경수 이용규 대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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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사자 앵무수 송원진아 3번 사자 4번 사자 대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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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사자 윈 송원진아 대기팔 송원진아 6번 사자 좌익수 대기팔 2번 차자 대한민국의 킹 인식 감독입니다. The Master of Korea is Mr. Kim Inchie. 다음은 오늘 경기, 랜설랜드 팀의 손방을 내놓습니다. And now, today's starting by...